음악 사람 중심의 도시, 발전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훈훈한 도시를 만들겠다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보라 시장의 시정 방향입니다 건축물만 늘어나는 난개발을 지향하는 도시발전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인데요 시장 당선이 불과 2개월째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의 실천에 대한 의지는 어느 단체장 못지않습니다 오늘은 민선 7기를 실천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준호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성시의 시정 9호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안성입니다 주요 공합사업 추진 목표는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상상력의 도시, 편안한 도시, 즐거운 도시 등 5개 분야로 64개 공약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 복지,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꾸는 도시로 교육, 청년, 여성균형발전, 행정 분야에서 공정한 더 나은 미래 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상력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관광, 문화예술, 다문화, 스마트시티 분야 육성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넷째, 편안한 도시 환경을 위한 안전, 교통, 의료, 환경, 도시 인프라를 통해 서로가 공존하는 가운데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즐거운 도시는 체육, 여가, 건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생하는 소소한 행복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바람입니다 먼저,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가 우선돼야 합니다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시행을 비롯해 경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안성맞춤 공익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산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 소득 및 기업 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대학, 시측의 삼각협의체 구성으로 청년 취업 창업의 입체적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노인 일자리 1,000개 확충과 별도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안성맞춤의 푸드플랜 수립과 공공급식센터의 설립으로 지역순환 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저온창고 구축사업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 후계자인 청년농업인의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영농생태계를 조성도 추진합니다 복지 분야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자 복지관 이전 증축,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등 고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도시는 교육, 청년, 여성, 균형발전, 행정으로 대별됩니다 교육은 대학생 학자감 대출이자 지원, 공도지역 유, 초등학교 증설, 안성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청년 분야는 청년들을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분야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전담하는 여성 비전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공도시민청을 건립하고 행정은 원스톱 인허가제 시행으로 기업 인허가 시행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며 행정서비스의 피드백 운영으로 시정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상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광 분야에는 안성시 호수관광벨트와 추진으로 슬로시티 생태관광산업 육성, 금북정맥 국화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지역초등학교와 지역예술인 연계창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안성천 변 문화예술 창작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 세계 언어센터를 설립하고 무료 와이파이만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도시 환경을 위해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중,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이동권 보장 의료대책으로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환경축산을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도입방안 모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38국도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추진 23번 국지도 상습 정체 구간 우선 착공을 추진합니다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시내권 수영장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우덕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한계면, 한계도서관 설립, 형생학습관 이전 건립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단위별로 노인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안성맞춤 커뮤니케어 경로당 친환경 부식 지원과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보라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약 이행평가단을 통해 공약사항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내 시민과의 약속 메뉴를 통해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임 1개월이 지난 5월 18일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9일에는 국립환경대와 한국복지대학 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실무와 관련 실천을 앞당기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권준호였습니다 투명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